I saw you, I saw me 너의 손을 꼭 잡을 때 I saw you, I saw me 널 쉴 틈 없이 알고 싶어 섬세한 한마디 우리 여기가 어디가? 여기가 어디가? 티켓 있어요 티켓 없어요 직관적이야 헷갈리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사람이 저런 밖에서 주신 리액션 내가 이걸 휴어로 구해볼게요 아니 근데 회수님 어떻게 DINGO를 뽑으셨죠? 차이가 너 좀 더 잘 나온 것 같아 현실에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유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가 뜨겁긴 한데 날씨가 좋아서 당기네요 저 형 때문에 좀 쌀쌀해질 것 같은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수영 씨! 안녕하세요 수영 씨입니다! 한 이름... 엇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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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다 여전히 여러분 아 네 다음 주에 계속 아예 바이바이 추리 앞뒤 이곳은 하고 뭐 다 JOHN 다 JOHN 한글자막 by 한효정 atra 2014 HIA 하나 ninety two 오 그는 exchange 다음 하은 hide 와 이번 콘서트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드디어 세븐틴 라이힐 월드투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 안녕하세요 세븐틴 기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오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안무의 익힌 정도가 돼서 멤버들이 굉장히 잘 익혔거든요 아 손을 부르시네 우리 이때 안기면 또 못해 네 맞습니다 내가 춤추는 이유 내가 춤추는 이유 내가 논의하는 이유 논의야 춤추는 이유 세븐틴 캐럿 세븐틴 캐럿 세븐틴 캐럿 세븐틴 캐럿 나이he 섹시 그나 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перед 우리 사탕같은 사람으로 상처뿐인 하루라도 내가 너 싫어도 신경 쓰지 말자 오늘 목소리로 어디서라도 부르자 점점 찬다 자, 여러분도 오늘 즐기면 좋으셨습니까? 점점 찬다 1, 2, 1, 2, 3, 4 점점 찬다 정학이 나와요! 아니에요! 2, 3, 4, 4 3, 4, 5 1, 2, 3 2, 4 3 3 4, 5 3, 4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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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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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6 5 6 6 7 6 8 10 10 10 10 11 11 12 12 11 10 10 12 12 13 12 13 13 14 15 12 14 14 15 15 20 16 16 20 많이 잊고 싶어 했지만 너희들이 달려 마구 그나저나 슬픔 결론 사랑해 I need you baby 와별 보다 와별까 비사치 1, 2, 체크 2, 2, 체크 2, 3, 2, 3 I nee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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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2, 3 Q. 정환이 형 파트는 내가 하려다 보니깐 그게 부닷감이 너무 센가지고 Q. 정환이 형 파트는 정환이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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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화 plug 어어 우리 차가 멍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순신이 유나인데 오전 앞뒤야 내 곁에 숨줘 이 노래는 지연아의 노래가 너무 너무 좋아 아 뭐야 오! 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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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찾아봐요 소문이 떨어지는가 대단하나 그런지 아직 꿈이 조금 걷지 I feel nice Yeah Give up give up give up I feel nice 오늘 날 I feel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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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 날아야 아주 나이스 아주 날씨가 아주 아주 나이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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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 너무 진짜 아 아주 큰일 아니 저기 아주 너무 한 번 한 번 더 시키고싶어 생명 없이 나 오늘 남나냐 아주 라이스 그래도 기분 좋으니까 한 번 더 해주면 안 돼? 한 번 더 한 번 더 미안해요 시간이 없어지고 다행이다 들어와 봐야 돼 네 오늘도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한다는 거야 반면 보자는 거야 이렇게 주는 메세지 하나하나 모아보자 춤춰 노래해 기분이 끝내줄래 굿짓박치 굿굿짓박치 굿굿짓박치 지금 표정하시는 방역권을 나가실 때 꼭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